요즘 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낮에는 열기가 대단하죠.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지나면서 때이름 여름 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등 중북부는 여전히 25도로 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새찬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남부 곳곳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 점차 빗줄기가 강해지겠고 오후 늦게까지 봄빛치고는 제법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의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20에서 60mm, 호남과 경남 지역도 최고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서울 등 중북부는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수은주도 크게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울 27도, 춘천도 27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오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전 23도, 대구 22도, 부산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주말까지 다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